야 이런건 영상으로 남겨둬야 된다고 들었어 제가요, 제가 지금 현재 57kg까지 쪘습니다 제가 8월 말까지 52kg가 되면은 이거 주는 거야 내가 만약에 실패한다? 무서운 공포게임 하나 합니다 알았죠? 이거 유튜브에도 올라갑니다 한평생이 지난 후 자, 결과를 슬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보라선장의 운명은! 이건! 아! 이거! 나 봐 저 저 저 늦는거 봐요 저처럼 충성을 다 해야지 자격이 없어요, 저건 자격이 그럼 약간, 페널티를 좀 줄까요? 네 당연하죠. 늦잖아요 지금. 반응이 늦은 민팡 님은 그 목숨 해당 할당량이 2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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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페널티 들어가서 2개고요. 가보자고! 아 원래 지금 이러고 있잖아. 밀려가지고. 아 시끄러워. 됐어. 니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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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씨. 아니 잠깐만 이건 아니지. 잠깐만 아니 잠깐만. 오늘 해볼 게임. 이거 어떻게 했는지 아는 사람? 프리시 베이스 피스? 아무튼 해볼 거예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무서워. 렛츠 기릿. 어머머 고키불이. 안녕 고키불이야. 일단은 그래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까 방송. 우와! 문이 있군요. 제가 좀 많이 버벅여버벅여도. 그런샘 쳐주세요. 지금 조작법이 너무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감자의 쭈쭈를 만지고 있는 누군가입니다. 뭐야 마스크야? 이 시국을 예상한 거지. 그럴 수 있어. 괜찮아요. 셋죠 우리가 같이 보고 있잖아요. 고용해요. 바뀐 거? 2분 지났다는 거?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열여 삼게. 그라디 못 지내려! 시X으로 돌아간... 열려라 솔직히 양심있으면 열려라 가자 하고싶은 일 모두 알 수 있음 좋겠네 하늘만큼 땅만큼 너무나 많은 꿈들 모두모두모두가 이루게 해준다네 신기한 주머니로 이루게 해준다네 하늘을 맘껏 날고 싶어라 좋아 자 봐 여기서 가다가 뭔소리야? 저기 뭐있어? 저기 뭐있어? 저기 뭐있어? 야 마 마 돌진 돌진 아 그래 쟤 있는 것보단 여기가 낫지 않을까? 싸우면 이긴다고요? 아니요 다리 풀려... 후레시가 되고 있니? 후레시 안돼? 왜 후레시 왜 없어졌어? 하... 하고싶은 일 모두 할 수 있음 좋겠네 하는만큼 땅만큼 너무나 많은 꿈들 모두모두모두가 이루게 해준다네 신기한 주머니로 이루게 해준다네 하늘을 맘껏 날고 싶어라 좋아 대나무엘이 닥Hey pengorb flaming 하...어후후후후max 진짜 존나 놀랍해 아 진짜 존나 놀랍해 안녕하세요 아 아 이거 알아 따바따따따따따 따바따따따따 따바따따 따바따따 원래 저기가 안 빨겠는데 그치? 아무것도 없지? 사이를 살짝 봐 익히 마스 어떡해 나의 맘속엔 언제나 기가 어? 괜히 필만 하합빛? 하합빛 빛 빛 빛 위시파이스에 왔습니다 두 번 다시 이상한 내기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오늘 유튜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 유바! 응? 뭐야? 왜 아직도 여겼어요? 영상 끝났어요 아쉬워요? 그럼 짠 이거 보고 가던가 보고 가